안녕하세요. 소리를 탐구하는 채널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본격 오디오 음질 개선 솔루션 그 첫번째, 사라진 보컬을 찾아라 편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 영상은 디지털 오디오의 음질을 획기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음질 개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예고편 격으로 빌리 아일리시 배드가이 녹음 4개를 비교하는 영상을 들려드렸었죠.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개의 음악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1번이 유튜브 뮤직 비디오고 2번이 코브즈 음원이었으며 3번과 4번이 저희가 녹음한 음원입니다. 그럼 1, 2, 3, 4번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음악은 녹음을 참 재미있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음악 도입부는 모두 빌리 아일리시지만 코러스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중앙과 양쪽에 2명, 그래서 3명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존재감이 마치 트릭처럼 달라지는 신기하다 할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이 보컬과 코러스의 존재감과 위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음질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댓글 이벤트를 썼는데 그 중 단선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사실 놀랬습니다. 그래서 단선님께서 해주신 평가를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중앙의 보컬 순위는 1번, 2번이 같고 4번, 3번 순으로 평가하셨고 보컬과 코러스의 분리도 순위를 4번이 가장 좋은 것으로 1번과 2번이 같고 3번이 제일 안 좋은 것으로 하셨는데요. 그리고 4번이 애플뮤직 돌비우먼처럼 입체감, 포커싱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하셨는데요. 1, 2번 음원과 달리 3, 4번은 저희 시청실에서 녹음을 한 것이니 저희 시청실에 울림과 잔향이 들어가다 보니 더 넓은 공간감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녹음 자체가 믹싱에서 인위적인 효과를 넣었을 테니 원곡 자체가 하이파이를 추구한 녹음은 아니겠죠. 이렇게 1번과 2번을 헷갈려 하셨는데 당연하다 봅니다. 1번이 유튜브였고 2번이 코브즈 음원이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올린 영상도 유튜브 음질이었기 때문에 사실 구분 자체의 의미가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코브즈 원본을 헤드폰으로 들어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양쪽의 코러스는 거의 귀에 딱 붙어서 속삭이듯 코러스를 넣습니다. 상당히 먹먹하고 약간 대드한 느낌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음질에 대해서는 포커싱 가장 흐림 아마도 사실 보컬이 가운데 있지 않고 양쪽 끝에 떠다니는 느낌이라 평가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1번, 2번, 4번과 달리 가운데 포커싱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컬 음상의 포커싱 정도와 코러스 분리도도 제가 의도한 그대로 모든 비밀을 밝혀주셨다고 할까요? 이건 정말 저랑 사전에 짜고 치는 것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 할 정도의 예리한 평가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작극이나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전 단서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정말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녹음한 3번과 4번 음원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죠? 3번과 4번의 녹음은 같은 오디오 시스템에서 완전히 똑같은 세팅으로 녹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다르죠? 3번은 일반적인 오디오 세팅이고 4번은 저희가 개발한 노이즈 차단 장치인 BOP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를 사용하여 오디오에서 노이즈를 제거한 소리입니다. 그럼 3번과 4번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빌리 아일리시 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는 음악과 영상에 싱크가 안 맞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빌리 아일리시 입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4번에서는 빌리 아일리시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고 싱크와 소위 포커싱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특정 시스템에서 잘못된 세팅이라 3번처럼 나오는 건 아니냐구요? 그동안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를 개발하며 이 곡으로 수많은 테스트와 녹음을 100번도 넘게 했으며 테스트한 DAC도 수십 대가 넘습니다. 저가형부터 하이엔드 끝까지 수많은 조합의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고 결과는 모두 똑같았으며 심지어 올인원 기기에서도 똑같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시청실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시험 및 시청에도 여러 번 했었고 필드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오디오 파일 분의 집에 방문하여 시연을 했고 결과는 같은 차이가 났습니다. 3번과 4번에 특히 3번에 잔향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3번, 4번을 녹음을 할 때 유튜브 영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게 마이크를 ORTF 세팅으로 스테레오 분리를 강화하는 녹음으로 실제보다 잔향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디오 시스템에서 들으면 이 유튜브 영상에 있는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같은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노이즈의 유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 노래는 오디오에서 1, 2, 4번처럼 정 가운데에 보컬이 선명하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코러스가 계속 코러스를 넣고 있으며 3명이 부르는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로는 양쪽 스피커에서 코러스가 시작하고 중앙부와 양쪽 사이드에서 보컬과 코러스가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노래를 주고받는 것처럼 들리고 정 가운데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아니라 5, 6명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들립니다. 3번처럼요. 만일코브즈나 타이달 계정이 있으신 분은 전용 앱에서 헤드폰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녹음이 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본은 정 가운데 메인 보컬이 계속 노래를 하고 있으며 양쪽 코러스가 코러스를 살짝살짝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식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원곡이 왜 오디오 시스템에서 3번처럼 들릴까요? 그 이유는 두 스피커의 위상이 틀어져서 그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영어를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오디오의 스테레오 이미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레오 오디오는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데요. 왼쪽 소리는 왼쪽 스피커에서 나면 됩니다. 오른쪽 소리는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면 되는 거고요. 그럼 가운데 소리는요? 두 스피커가 똑같은 소리를 내주어야 가운데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로니아 간단한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스피커 사이에 음의 상이 맺히는 것을 음상, 이미징이라고 하고요. 그 음상의 선명도 정도를 이야기할 때 포커싱이라고 하고 선명한 음상이 맺힐 때 핀 포커싱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 음상이 오디오 시스템이나 룸 어쿠스틱, 노이즈 등에 의해 음상이 크게 맺히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선명해지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하며 여기상으로 부풀기도 합니다. 이럴 때 포커싱이 안 좋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3번 음악은 포커싱이 안 좋은 것입니다. 가운데서 소리를 내주려면 두 스피커가 똑같은 크기의 소리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위상의 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두 스피커의 위상이 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스테레오 이미징, 음상, 포커싱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귀는 매우 정밀한 감각기관입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죠. 뒤에서 누가 부를 때 몇 시 방향에서 소리가 나는지 알아내고 그쪽으로 바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 원리는 사람의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시간차, 소리의 크기, 위상 등을 뇌가 판독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게 된다 합니다. 두 귀의 도달 시간차를 인지하는 ITD와 소리의 크기를 인지하는 ILD, 그리고 두 귀의 위상차를 감지하는 IPD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사람의 귀는 그 위치를 각도 3도 차이의 정밀도로 파악할 수 있다 합니다. 오디오에서 가운데 정확하게 음상이 맞지 않았다는 것은 저 세 가지 중에서 IPD 혹은 ITD가 맞지 않아 두 스피커의 위상이 틀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드린 두 음악 중에서 3번에서 중앙의 보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3번과 4번의 음악 차이를 좀 더 비주얼화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비우처럼 3번과 4번의 음악 차이를 3번에서 위상이 맞지 않으며 정 가운데 보컬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쪽의 코러스 효과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독창에서는 음상이 커지거나 흐려지는 정도로 구분이 잘 안되지만 이 노래는 양쪽의 코러스가 계속 같이 코러스를 넣으며 중앙 보컬의 음상이 심하게 요동치는 현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4번에서 어떻게 노이즈를 없애서 두 스피커의 위상을 맞춰 정 가운데 포커싱을 만들어냈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스트리밍에서 노이즈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컴퓨터 스트리밍이 태동하던 때 린데만 USB DAC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작은 사이즈에 꽤 고해상도의 음을 들려줬습니다. 이 기기는 5V DC를 사용하는 기기였는데 린데만 본사에서 공문을 보내와 SMPS 전원부를 리니어 전원부로 바꿔서 사용하면 음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린데만 본사의 추천대로 리니어 전원부로 바꾸니 소리가 정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이즈가 음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노이즈와 음질의 상관관계를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하며 10년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컴퓨터야말로 노이즈와 전자파 덩어리인데 컴퓨터에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2014년 컴퓨터 USB 노이즈를 차단해주는 BOP를 출시하여 당시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이 BOP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고주파 노이즈를 차단해주는 퀀텀 필드를 출시했으며 2022년 그라운드 노이즈, 그라운드 루프, 전이차를 줄여주어 음질을 개선시키는 퀀텀 그라운드를 완성시켰습니다. 퀀텀 그라운드는 파이널 튜닝만 3년이 넘게 걸린 제품입니다. BOP 퀀텀 그라운드는 멀티탭에 꼽아서 사용하는 일종의 오디오 전용 접지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 방법은 오디오가 연결된 멀티탭에 퀀텀 그라운드를 꽂고 전용 접지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든 오디오 기기에 접지를 해줍니다. 접지 단위 있는 기기는 스페이드 단자로 접지 단자에 연결해주면 되며 별도의 접지 단자가 없는 기기는 RCA나 XLR용 접지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오디오 기기에 싱글 포인트 접지가 되어 극저 임피던스로 그라운드 노이즈를 없애주며 스타트 플로지 그라운딩이 되어 전의차 및 그라운드 루프 발생을 줄여주게 되며 전의차로 인한 두 스피커의 위상차를 없애주게 됩니다.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며 음상이 선명해지는 등의 기본적인 효과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일반 오디오에서 구현하기 힘든 발군의 3차원적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내는 독보적 성능을 발휘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오디오의 소리가 매우 음악적으로 됩니다. 오늘은 이 퀀텀 그라운드의 여러가지 음질 개선 요소 중에서 두 스피커의 위상차를 개선시켜주는 부분만 비교하여 드린 것입니다. 지난 디지털음악과 LP 비교 영상에서는 유튜브로 음질 차이가 거의 안났었죠. 하지만 오늘 3번과 4번의 음악은 유튜브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실제 음질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음질 차이를 잘 모르시겠거나 정말로 이 정도의 음질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하이파이클럽 시청실에 오시면 비교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면 이 영상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음악을 뭐 이리 예민하게 들어야 하고 보컬과 코러스가 분리되어 들리는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할 수 있겠는데요. 오디오에서 이런 디테일들이 정확하게 다 나와야 음악적으로 되고 음악성이 올라가게 되며 음악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퀀텀 그라운드와 퀀텀 필드를 사용하면 결정적으로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성, 뮤지컬리티가 생기며 특히 디지털 오디오에서 사라진 음악성을 나오게 해줍니다. 오늘은 위상차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입체적 사운드 스테이지, 마이크로 다이너믹스, 트랜지언트, 음악성 등 오디오 용어들과 함께 오디오 음질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 6개월이 좀 넘는데요.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